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일이랑 요거트만 먹으려고요. 이게 저번에 받았던 사과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난번에 사과를 두 박스를 받아서 겨우겨 먹고 이게 지금 마지막 사과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껍질이 말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저 지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제가 곤약 쌀을 언니네 집으로 배송을 잘못 시켜서 이따가 또 가지러 가야 돼요. 집에 밥도 없어요. 뭔가 빨리 먹으면 수업을 그냥 언니네 집 가서 들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쌀도 가지고 와야 되고 밥풀이도 보고 싶어서 밥이 안 나고 여러분 지금은 12시 42분이고, 저는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다녀올게요. 지금은 6시 23분이고, 저 밥 먹으려고 집에 왔어요. 이거는 글로델 발발 모양 곤약 쌀이고, 지금 밥이 없어서 일단 이 밥부터 할 거예요. 이거는 짠!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어요. 이거는 실버링이고, 이거는 목걸이에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학교 선배님이 책을 내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산 건데 온 거예요. 일단 밥부터 얼른 만들게요. 짠! 이거 엽서도 같이 있는데, 사진 진짜 이쁘죠? 뭔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성? 이거는 크로아상 반지인데, 저는 무늬 없는 니트 입고, 반지로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는데, 딱 포인트 주기 좋은 두께의 반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심플한 하트 목걸이. 제가 어두운 색 니트 입고, 금색 목걸이 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사봤습니다. 끝! 오늘 저녁은 이 오리국이랑 버섯이랑 청경채 넣고 볶아서, 쌈 싸먹을 거예요. 두부 이 특징은 다진 마시고 준비된다 골고루 다진 마시면 되는거지 이제 볼에 그릇에 모아고 있는 마늘은 마늘은 양념을 조금이든 후추 물에лив기를 갇혀주세요 간장에て unst món 냄비 그릇 파 볶은 바삭 대파 고춧가루 소스 대파 굳가고추장 계란물 잡은 물에 소금을 넣어줍니다. 양파 양념을 삶아줍니다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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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기름습니까? 그럼 매일의 주제를 잘 생각하면 완성되고 상관없이 자 estánd meus 운led chi Inspectio rationally 다음활의 주제는ի αλλά 그렇죠 이제 룩해서lem 내는 데 télé Etني 짜잔 여러분 밥은 100g 씩 다 포장 했어요 아까 100g 먹은 것까지 하면은 총 18개가 나왔고 현미 800g에 곤약살 400g 해서 1200g으로 이렇게 밥 1800g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안녕. 오늘도 유산균이랑 오쏘뮤을 먹으려고요. 못 먹었어. 지금은 12시 1분. 수업 끝나고 지난번에 만들어 먹었던 게살 치즈 계란죽을 또 만들려고요. 소금과 쌓여서 1분이 많아서 다정게 썼는데 사과를 넣어줘요. 소금이 돼지고기.. 소금은 1개에 같이 가고.. 소금을 넣고 삶아주세요. 야채도 넣어주면 끝까지 잘 익혀줍니다. ARGET 참기름은 참기름과 소금이 하려구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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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후추 후추 소금 계란물 다진 후추 파 양파 고추냉이를 부어줄게요 다진 양파 고추냉이를 구워줍니다 볶음밥 후추냉이를 잘 섞어주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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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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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요거트 불 먹을 거예요 요거는 애플청포도 요거 애플청포도라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요거트ubscribe 그런지 양념장 등장 말아줄본비 굴만들 망고 그리고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넣어줘야해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프루틴 도넛 해서 프로롯인가봐요 향이 엄청 진해요 얼그레이 향이 엄청 진하고 근데 얼그레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완전 싫어할 만큼 향이 강해요 그리고 시원한 물을 넣은 후 그리고 시원한 물을 넣은 후 바다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을 넣은 후 그래서 시원한 물을 넣은 후 시원한 물을 넣은 후 여기 손톱 제가 원래 진한 색을 좋아하는데 날이 추워져가지고 진한 색 했더니 지금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스 핑크 캐모마일 릴렉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 제가 자몽아닌 블랙티조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이 아보카도 넣고 아보카도 연어덮밥 먹을 건데 이걸 좀 해동 먼저 하려고요 오늘 저녁은 이 아보카도 넣고 아보카도 연어덮밥 먹을 건데 오늘 저녁은 이 아보카도 연어덮밥을 거칠게 저녁은 이 아보카도 연어덮밥을 거칠게 오늘 저녁은 이 아보카도 연어덮밥을 거칠게 양파를 적게 잘라서 소금을 더 잘 섞습니다 계란물을 넣고 계란물에 넣고 계란물에 넣어주고 계란물에 넣어주세요 계란물에 넣어주세요 계란물에 넣어주세요 이제 오면 잘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란을 넣는다 계란을 넣어두기 계란을 넣어두기 계란을 넣어서 계란물을 넣어둡 계란을 넣어둡 계란을 넣어요 계란을 넣어 놓는다 계란을 넣어두기 계란을 넣어도 맛있을 것 같다 마늘 1T 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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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소금 소금 2T 양파 양파 아보카도 이렇게 있으니까 따로 후숙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더 싸요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요렇게 살 거 같아요 오늘은 도시락을 싸서 언니네 집에 놀러 갈 거예요 연어 오픈 샌드위치 하나랑 이렇게 포도 가지고 갈 겁니다 소금 소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수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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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밥을 먹으러 가요 물을 주기 채우기 쌀가루 이제 먹기 시작했다. 먹기 좋은 하루 되살았다. 먹기엔 고기와 함께 먹기 전에 먹기 위해 먹기 좋은 하루 되살았다. 밥 먹기엔 싸지 않는다. 일찍 먹기엔 다 먹기 쉬는다. 밥 먹기엔 비빔밥을 먹기엔 않다. 밥 먹기엔 맛있다. 그럼 먹기엔 얇게 먹기엔 안 먹기엔 안 먹기엔 안 먹기니. 안됩니다 마음도 아까 산에 처음 오를 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 진짜 잘 알 것 같아 마지막까지 생각 남아서 민주씨 내가 5회 했어 4회 5회? 내가 4회 5회 할게 I'm sorry 너 줄고 하면서 내가 마음을 크게 열렸어 예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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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